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소액결제 현금화 전문 정식사업자 준호 티켓입니다.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를 하실 때 일단 정식사업자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 무허가 불법 업체라면 무허가답게 정말 과도한 수수료의 돈까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 저희 준호 티켓을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3분 내로 입금 처리됩니다. 그리고 업체마다 이용방법이 다르기에 준호 티켓은 정말 간편한 방식이므로 누구나 전화만 주시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업체마다 수수료율 또한 다르기에 저희 준호 티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언제든 돈이 급하실 때 전화 한 통만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.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준호 티켓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. 편하게 전화 주세요. 이용이 힘든 분들도 우회 방법으로 말끔히 처리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